1급 세미나에서 성경세션 부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지적동생사례에서 봤고, 그 다음에 본문, 극본적 해석, 본문을 극본적 해석과 관점적 해석, 그 다음에 분석적 해석, 적용적 해석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지적동생사례에 대해서 지적동생사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요. 도와주세요. 올해 23살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동생 나이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돈으로 친구를 사고 냈습니다. 부모님 지갑에 손대고 현금을 친구들 나눠주고 그걸로 자기 주변에 사람이 끌린다는 걸 알고 또 그 행동을 반복하고 현금 구할 데가 없으면 교회 현금도 훔쳐서 경찰서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계속 용서를 구해서 목사님께서 선처해 주셔서 상황은 종료되었었습니다. 부모님은 애가 아픈 애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만큼 혼냈으니까 안 하겠지, 안 한다고 했으니 안 하겠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일수입니다. 그런데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분명 문제가 많은데 엄마는 일반 전문대학을 보내서 유효교육과를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공부 못해도 들어갈 수는 있는 곳입니다.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어린이집 실습을 가서 원장님 가방에 또 손을 대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그 돈을 바칩니다.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고 걸리게 되면 계속적인 핑계를 댑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 였습니다. 제3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바치고 폰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서 중고로 팔고 현금을 받아서 그걸 쓰고 할부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눈앞에 현금을 다 없애버립니다. 남자에 대한 집착도 심해서 그 남자는 동생을 이용해서 돈 뜯어먹으려는 게 보이는데 동생은 너무 쉽게 이용당합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엄마가 동생을 출산할 때 애가 뱃속의 태변을 봐서 응급으로 재황절개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뇌의 문제가 된 건 아닌지 아님 처음부터 염색체 이상인 건지 어딜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지 아님 무슨 검사를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해서 울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엄마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죽어야지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도 방법은 찾으려고 안 하십니다. 방법이 있다면 제가 부모님께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고요.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상담 대상은 이걸 괴로워하는 이 여동생을 둔 언니 이 언니가 되겠어요. 23살 여동생을 둔 언니 이 언니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무튼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언니에게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 대상인 23살 여동생의 악순환도 알려줘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악순환이 뭔지 그래서 문제 유형이 뭔지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계속 받아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문제가 뭔지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신이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제안하는 방법 알 수 있는 내용 뭘 제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상담을 해 나가는데 성경 세션은 이런 내용들을 가능한 이해를 돕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말로 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가능한 그거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상담 피상담자가 자기의 문제가 뭐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세션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세션을 통해서 상담에서 많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내용을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놀이세션 내용 다시 한번 대세계 보면 전체적인 악순환을 알아가는 혹은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놀이세션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담 진행 중에 놀이세션으로 갔다가 다시 상담 주제로 돌아온다 라는 거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극본적인 상담 극본적인 세션부터 끝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승전결 를 찾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인 해석은 어구 문장 단어 어구 문장 문단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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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게, 원래 해왔던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만들어보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거는 하나의 예니까 이러한 예를 참고로 해서 실제 대답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실제 대답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 모아놨거든요. 따로 세션 기록으로. 그래서 세션 기록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성경 세션. 그리고 성경 세션에 보면 주제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주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해봤는데, 개개인별.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주로 고민했거든요. 분석적 해석, 관점적 해석. 옛날에는 관점적 해석이 먼저였어요. 분석적, 이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적용적 해석까지. 그래서 소감, 알게 됐고, 소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속했던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언니와 성경 세션을 하는 거예요. 여동생을 둔 언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고, 또 그것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발단은 어디까지이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보죠. 발단... 뭐 임의로, 개개인별로 임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발단을 일절로 하겠다. 혹은 1절부터 2절 하겠다. 뭐 대답은 다 그래요. 발단이 뭐 난 1절, 2절, 3절 하겠다. 하면은 전개, 절정, 결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나름 하게 하시는 발단을 다섯 절이니까 나는 그럼 일단 이걸로 발단을 하겠다. 1절로 하면은 그러면은 1절 부분이 발단 내용이 되는 거고 이유가 중요해요. 왜 1절이 발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뭔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천지가 만들어져서 혹은 태초라고 해서 기타 등등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럼 이제 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유만 들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간단하죠. 잠깐만요. 전원을 좀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 발단이 됐고 그 다음에 전개 그게 진행이 된 게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그 부분을 찾으라고 했을 때 나는 2절 3절 할래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2절 할래요? 아니면 3절 할래요? 4절 할래요? 각각 바꿔도 되겠죠. 3절은 빼고 2절만 한다고 하죠. 정답은 없어요. 임의로 다 정하는 거예요. 2절이 더 뭔가 의미 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기쁨이 이렇게 하는 시민에게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하늘과 땅의 상태가 이러했구나. 만들어진 땅과 하늘이 이런 상태였구나 라고 생각돼요. 상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뭔가 운행하신다 하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습 같아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죠. 실제로도 어떤 대답들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런 대답들을 했어요. 창세기 1장에 계획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계획을 알아보기 위한 창조의 계획 성경세션 극본조 해석 할 때 창조하시는 부분이니까 시작하는 부분 영이 운행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이니라 마무리 정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잘 되었고 이와 같이 내용은 좀 틈트가 너무 작아서 틈트를 좀 키울게요. 이런 것처럼 각 사람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니까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한 게 없다 혹은 뭐 크게 의미 있는 게 없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하다 보면 혹은 적용적 해석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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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을 나누어 보세요. 소감 소감까지 하게 되면 뭐 그 소감 속에서 자기 여동생의 문제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처음부터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곡차곡 만드셨던 것처럼 여동생의 이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발전되는 변화되고 발전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은 그러면 발전되기보다는 또 태부했던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들을 기억을 하다 보면 앞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정 절정은 뭘로 할래요 할 때 빛이 있었고 여기 좋았더라 여기까지만 할래요 할 수도 있겠어요. 한 절을 중간까지 나눠서 여기까지 할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러면 그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보기가 좋네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상천외연 대답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러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걸 주입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악순환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드러내는 거지 감추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놀이 세션을 통해서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기상천외하게 그렇게 좀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아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거 나중에 다 악순환의 모습으로 이게 다 발견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닌 거예요.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다 그렇게 받아주고 소감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했으니 목말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결말도 결말이 어렵지 않죠. 결말을 찾는 것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그대로 나머지 부분이 결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암사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왜 그걸 결말로 생각하셨어요. 결말로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이 돼서요. 되어서요. 혹은 첫째 날이 지나갔네요. 지나갔어요. 뭔가 끝나는 것 같아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어요. 이렇게 극본적 해석을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대답의 이유를 물어보고 뭔가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을 잘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 이것과 앞으로 연결시킬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세션이 상담 주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누리세션이 상담 주제와 상관없이 막 하는 거 그런데 막 스스로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걸 만약에 더 진행한다면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관점적 해석으로 가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소감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극본적 해석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하면 소감을 다 끝나고 한 번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감을 듣는 거죠. 아니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요. 그다음에 관점적 해석으로 이어져요. 소감을 들으면 끝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감은 맨 마지막에 정리 겸 그리고 그 소감이 근본적으로 자기 지금 동생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극본적 해석에 대한 예나 그리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 어떠세요? 소감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도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게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되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따르면 좋은데 그런데 그걸 못 따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어두움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더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소감을 갖거나 아니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동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소감 좋은 소감의 경우는 동생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거고 나쁜 소감 소감 제 동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 같네요. 그럼 이제 원래 우리의 핵심은 이 놀이 세션을 통해서 주제로 들어오는 건데 주제가 들어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생겼으니 이건 나쁜 소감이 되겠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놀이 세션을 통해서 더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안 되고 놀이 세션을 통해서 상담 주제를 이해하고 또 그것의 의미를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찾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극본적 해석 하나만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하나라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야 중요한 부분을 잘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실패하고 다음번에서 잘해야지.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제가 그만두에 참석을 못했어요. 아, 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이런 이게 지금 인터넷 상담으로 들어온 건가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어디요? 지난주에 1급 세미나 내용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션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사례 연구가 아니고 과목 과목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재를 가지고 성경세션 교재를 가지고 한 번씩 읽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해석 질문을 살펴봤고 그리고 네 가지 해석 질문을 살펴본 다음에 여섯 가지 은혜별 본문 말고 이 전체적인 네 가지 해석 질문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예를 든 게 사례 연구에서 예를 찾은 거예요. 사례 연구에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이게 무슨 사례 였지 여기 검색 해보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사례 23살 여동생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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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사례를 어디서 찾았죠 고민에서 찾았나요 고민에서 찾았나요 동생이 지적장애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여기서 찾았나요 행동장애 실제 고민을 올려놓은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회원가입을 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성경 세션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딱딱 되시죠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대답을 했을 경우에 네 그 다음 관계일 것을 진행을 해요 나쁜 대답일 경우에 나쁜 대답일 경우에 시간이 되면 다음 걸 하세요 나쁜 소감 그러면은 본문을 통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 거죠 성경 세션이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냐면 다음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본적 해석으로 자기 문제를 생각해 보게 했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관점적 해석으로 또 생각해 보고 분석적 해석으로 적용적 해석으로 다 해보고 근데 만약에 이걸로도 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성경 세션을 자체를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세션이 이 사람한테 정말 맞는 건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 뭔가 실마리를 얻기를 바라면은 어떻게 했는지 둘을 연결시킬 텐데 성경을 통해 오히려 반감이 있는 건지 자기 문제랑 전혀 외면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세션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소감일 경우 그래서 나쁜 소감일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나쁜 소감과 씨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소감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쁜 소감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오섬 이사님 왜? 깜짝 놀라세요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아가지고 이문숙 사모님 보고 놀라서 놀라서 그러셨구나 내용에 대해서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어요? 소리를 한 번 켜세요 소리 소리를 한 번 켜세요 그러면은 그게 적용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계획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끝까지 그게 된다면 소감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좋은 소감일 경우에 경우에도 역시 다음 해석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의미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좋은데? 그래서 다음 해석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소감을 갖고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굳이 이걸 완료하지 않아도 원래 하던 상담을 진행한다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놀이 세션 한 번에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가 원래 얘기로 돌아가고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지요? 뭐 막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필요했고 내가 그걸 지금까지 잘 몰랐네요 뭐 이런 어떤 자각을 하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면 굳이 뭐 성경 세션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 세션이 여기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각각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고의미 권사님 예예 계속 말씀하세요 결과군요 성경 세션 계획에 지속할 필요는 없겠다고요? 잘 이해가 됐으면 계획을 굳이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요 지속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싶으면 더 하시고 뭐 적절하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끝까지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좋으면 계속 하는 거고 뭐 적절하면 그만 하는 거고 나쁘면 다른 걸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상담자가 이걸 듣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이거를 세션으로 세션으로 하지 않고 세션 상담사를 따로 두지 않고 기존 상담사가 하는 건 뭐냐면 세션으로 했더니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상담자가 의뢰를 해서 그것만 하는 다른 상담사에게 넘겨서 그걸 진행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세션 담당자가 돼버리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하게 됐죠 근데 하다 보니까 원래 상담으로 돌아오고 싶고 원래 얘기도 하고 싶은데 꼼짝없이 그걸 듣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럼 좀 유연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상담사가 전체를 다 한 그 중에 뭐 일부를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자가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만약에 상담자가요 상담자가 성형 세션에 극본적 해석을 하는데 아까 문장처럼 그거를 발단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골랐는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그거를 유도해내나요? 아니면 그대로 배부로 둔다거나 하고 다른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청소년들이 성형 세션을 해보려고 할 때 그게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혹은 또 능동적이거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하기 싫어하는 그렇죠 청소년들이 거부감이 있든지 거부감이 있든지 뭐 하는 건가 아니면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하는 태도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션 완전히 세션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음 해석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극본적 해석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해석도 뭐 계속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세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세션으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찍을 수 있는 εί veil Alexandria avoid 니다 harvest